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엉덩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예요 오늘은 2020년 3월 5일 바로 제 생일입니다 이제 3월 5일 저녁이 되어가는 중이고 오늘 홍대에서 파티룸 잡고 애들과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로 했는데 어제 새벽 12시부터 오늘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휴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홍대에 미리 가서 친구와 먼저 양주를 사두기로 했습니다 파티룸에 양주 좀 세팅해놓고 아주 그냥 뜨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샛 뭐야 로령이도 같이 있었어? 어 로령이 이렇게 뛰어 놓은 거 봐 야 홍대 왜 이렇게 달고 나이스 나이스 근데 진짜 편의점이랑 다를 게 없는 홈플러스인데 여긴 진짜 홈 마이너스야 오 야 이거 멋있다 왜 이렇게 커 얘는? 저거 정말 센 거야 30도짜리야 형 양주 아니야 이게 그냥? 고객하면 다를 바 없지 몇 도야 어떠냐고 되게 말하잖아 여기 써있지 30도짜리 소주로 가? 얘 1.8리터야 난 나쁘지 않다 봐 이게 그냥 이게 보드카야 보니까 솔직히 다를 건 없어 응 내가 옛날에 먹었던 와인은 그냥 소주랑 다를 게 없었어 거의 야 그럼 진짜 개 십싹으로 먹었나 보다 그리고 토니거터를 좀 사오라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엉덩이 생일 축하합니다 발 어디서 하면 돼? 발? 포즈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방송영상은깐 잉글봐야겠다 어 뭐야? 진짜 범죄로 여기서 뭐 하시죠? 왜 이렇게 좋아해? 여기가 뭐지? 흑장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여기가 뭐지? 흑장이야 흑장이야 쉽지 않네 스냅이였어 야 절차 왓? 윙크 한 번 뿌잉 머리 위로 뿌잉 디렉팅까지 와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 3시간 지각하셨네요 저희 이제 술 달릴 건데 신나는 재즈 버전 감미로운 재즈 버전 로맨틱 피아노 버전 오르골 버전 생일 축하한다 재즈 버전 아니 생일 축하 오우 오우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돈 난 일 bridge 와아아아아아 Carry Prince благ다 잘ουμε 아 Oops baik 할아버지 덮인다 이리 와 족발게 해줬어 감사합니다 김영도 새해 복사 새해 복사 새해 복사 고생하겠지 얼굴받아 진짜 할 줄 알았는데 개받아졌어 개받아줄까? 저 새끼 진짜 할거 같아 대박아볼까? 케잎도 먹고 족발도 먹고 합시다 이제. 선물 줘야 되네. 어? 선물 증정식? 선물 증정식? 뭐야? 패티, 패티인가?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속옷 브랜드잖아. 완전 패티는 이렇게 잘 알지? 응? 원래 커플 사주려 했는데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로.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로. 제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 비밀이죠. 지금 입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입자, 지금. 지금 입고 나와. 이거 까봐도 되나요? 까봐도 되나요? 아 두 개예요, 두 개. 사이즈를 몰라서 두 개야. 에이! 아우 씨! 야 너무 귀여운데? 그치? 사이즈 맞을 것 같아. 인기가 많대. 좀 안 작아 보이는데? 괜찮은데? 맞을 것 같은데? 트월킹 해줘, 트월킹. 아! 아! 사정색 하세요. 좋은데? 아니 잘 입겠습니다. 오 야 진짜 괜찮다. 나랑 정우랑. 누구 하자. 신발이야? 와. 아니야, 안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특별한 거야, 좀. 아니. 오 씨! 와! 진짜 진짜리, 진짜야. 태극기 에디션이라고. 와, 예쁘다. 뭔가 태극기 싸겠다고. 와! 진짜 예쁘다. 태극기 에디션. 나 이제 260이야? 회를 넘었어?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이쁜데? 태극기 에디션, 태극기 에디션. 저랑 맥정으로 하는 거야. 저는 옷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입어봐야지. 입어봐, 입어봐. 지금 바로 입어서, 그냥 코 바꿔 입어. 근데 나 이거 코에 묻어있는데 괜찮나? 나 묻게 해. 핥아. 어, 코로 니 핥아. 할 수 줘. 와! 진짜 하늘 줘. 예쁜데? 아, 이거 이거야? 그럼 이거 벗고 입어야 되잖아. 관심 없어. 아, 부르네. 나 벗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냥 벗어. 어, 벗어. 뭐 어때? 벗어.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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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어울려. 어, 이쁘다. 아직 안 입었는데? 아직 안 입었는데? 아니, 내 팔만 들어가도 잘 어울려. 아, 됐어. 아, 힘들어 봐. 오, 대박. 내가 그렇게 섹시하다. 흰색 모티. 어, 근데 저. 아니, 안에 그게 없으면 너무 변태 같을 것 같아. 아, 이거 알고? 흰색 모티인가요? 흰색 모티인가요? 흰색 모티인가요? 와우. 와우. 바로? 저 신발을 신고 보고 지금. 이거 뭐야? 오늘 홀입니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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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직원분이 진짜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아래로 온다고. 와우! 잘 쓰면 계속. 아, 이거. 관리 잘하네. 이거 대책을 바로, 바로. 바로 해야 돼. 네, 아니. 진짜 모르는 거지. 두 개야, 내 거는? 뜯어야 돼요, 이거? 어, 위에 거 하나. 이거 뜯어도 되네요, 얘? 나는 영둥이의 영둥카 에디션 준비했어. 자동차? 자동차를. 뭐지? 사이드미러에 붙인. 아, 귀엽다. 사이드미러에, 약쪽에. 나 영둥이랑 잘 어울리지?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토이스톨이 매달려 있는 거. 오우! 오우! 푸마카메라 있는데 해두면은, 푸마카메라에 이러고 있어. 진짜요? 헐. 차 밖에 있는 거지, 밖에. 어, 찬양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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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가 많이 못 했나 보네. 제가 많이 못 했나 보네. 제가 많이 못 했나 보네. 엥? 됐어? 내 생일이 언제였는데? 다시. 생일이 언제였는데?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반전의 투단의 김양동 선착의. 반전의 투단의 김양동 선착의.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둥이 생일 파티에 초대했는데, 13명 초대했는데, 정확히 13명이 한 번에 다 와줬습니다. 한 번에 맡겨야지.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영둥아 하면은, 생일 축하에는 너무 식상하니까, 영둥이 하면은 구독을 외쳐주세요. 예! 자, 영둥이! 펜치야. 오! 아, 원샷! 응. 생일 축 생일 축 생일 축 아니야, 에스졸. 비싼 거 메기지 말고. 오케이, 여기다가 가. 야, 도시 좀 좋아. 근데 나는 진짜 섭섭해, 이런 거 같아. 어, 우리 동치미 주스. 오케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마ucay 뭐야. 건더기 다 먹어야 돼요? 네.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아 냄새 나 나 여기 냄새 나. 물! 물 준비해 줄 것 같아. 토할 그릇을 준비해? 야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럼 나도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물 먹기. 물 먹기 있나? 아! 우리 저기다가는 오렌지색을 한 번. 그 뒤에는 어떻게 한 번. 아니 근데 진짜 첫 번째 먹는 게 그나마 맛있었어. 두 번째 잔 비주얼. 야 빨리 노래 틀어 생일 축하합니다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김영도. 생일 축하합니다. 참이슬 담금주 80%에 콜라 20% 고추 1% 101% 술이야. 저기 도끼들아? 영동아 고추 먹어야지. 안 먹었잖아. 매워? 이거까지 매워야 돼. 이거까지 매워야 돼. 도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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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토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마셔. 우리 거로. 우리 거로. 야 야.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냄새 한번 맡아야 돼. 이거 진짜. 매실 맞나? 저거 냄새 맡아봐야 돼. 넣자마자 토할 것 같아.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영도.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토하나. 진짜 토하나. 진짜 토하나. 진짜 토하나. 야. 무조건 하자.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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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맞아? 아 내가 차라리 토한 게 낫다. 야 김영선. 대인배다 대인배. 대인배. 근데 한 잔 남았어. 진짜 개웃기 영상. 진짜 유튜버 꼽았어. 진짜. 진짜. 이게 맞나? 다 레드야? 다 레드야? 레드야. 저희 드레스 코드는 레드고요. 영동아. 영동아. 내가 저거 타이머 하는 거 몰라. 아 일단 이렇게 하고. 영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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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